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3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미국시장 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면 요 다우존스 2.39% 상승 나스닥은 좀 혼조세 양상을 보이면서 0.45% 하락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1.29% 하락한 반면에 독일은 1.79%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전일에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만 다우존스가 이격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상승폭 조금 더 시현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도 드렸고 나스닥은 21과 이격이 비교적 좁으니까 올라가다가 조금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미국에서 2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이 정부와 그리고 의회에서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의회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약간 불협화함이 있다 뭐 회사체라든지 기업 쪽에 지원을 더 하겠다라는 공화당의 입장 그리고 무슨 소리 코로나19에 좀 더 집중해야지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조금의 이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일단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뉴스는 뉴스고요 강한 상승 이후에 미국도 바닥권에서 따져보자면 한 3일째 되는 셈이거든요 나스닥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이틀 3일 자 나스닥과 다우존스도 바닥을 제외한다면 하루 이틀 상승이니까요 오늘 저녁에 만약에 미국 개장 한 번 더 추가로 상승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저항이 좀 예상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아시아권도 어저께는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전 저점 북은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2%대 상승 자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8% 급등했습니다 자 통화스왑이 이제 조금 효과를 발휘하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 환율 1300원대 인근까지 갔던 부분 1229원까지로 밀리는 상황이니까 추가로 이제 조금 더 내려올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돌파된 전고점 부위니까 여기 1220원대가 돌파되기 직전에 고점 부위니까 여기서 한 번 바운드 나오면서 행보 좀 하다가 밑으로 쳐질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쳐질지 다이렉트로 쳐지면 우리한테는 훨씬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일 마감했던 야간선물옵션시장 플러스 0.26% 상승 마감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중인 미국선물시장 다우존스선물은 플러스 0.15% 상승중이고요 나스닥선물 0.02% 하락중이니 양호합니다 양호 최근에 장중에는 미국선물에 거의 커플링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미국선물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박수권 정도만 이루어도 만족하겠다 했는데 박수권 상단 돌파하는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됐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전일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추래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좀 아쉽고요 기관이 장 초반 4천억 이상 매도 때리다가 장 막판에 끌어 땡긴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요 코스닥도 기관은 매도세에서 플러스 약간 전환한 정도 그러니까 양호입니다 선물은 급변동합니다 급변동 다만 누적으로 여기 보이시다시피 누적으로 선물 만기일 이후에 누적 포지션 외국인 2만 5천 개학 이상 지금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탑 권역은 4만 8천 개학이거든요 뭐 어떻게 했다? 지수 급등하니까 위에서 좀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그 전에 지수 상방 베팅을 먼저 해놓고 지수 상방 베팅을 먼저 해놓고 올라올 때 착착 챙겨 먹는다 지수 바닥 징후가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물이 누적이 역대급으로 늘어난다 그 말씀드렸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종목별로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 일단 양호한 흐름입니다 빨개요 코스피 0.9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구요 코스닥 치수도 1.9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투자주의 종목으로 아마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일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3방 근처에서 다 팔아먹고 나왔다 일단 누적 수익 48% 수익 실현하고 나왔다 자 오늘 6만 2천원 정도에 지금 상승해서 시작할 것 같은데 인서님 들어왔죠?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인서님 본인이 자율적으로 좀 하되 닥터케이가 이거는 코치는 확인하겠습니다 저 원망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꼭대기 사서 들어와서 저한테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상한가 3방짜리 맞은데 꼭대기에서 지금 물려있으면 안 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의견은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계시죠 일단 본전 인근인데 상황 보고 너무 급하게 다 던질 필요 없다 그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가 만약에 상승으로 강하게 간다면 이거 뛰어넘거든요 뛰어넘으면 상황 봐가면서 축소해야 됩니다 밀리기 전까지 홀딩입니다 뭐 밀리기 전까지? 4만 8천원권 밀리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합니다 여기 밑에 흔들흔들하면 4만 7천원 정도부터는 좀 줄여 나갔다가 다 던질 필요 정도는 없고 나중에 지지권 정도 4만 5천원권 정도 그 정도에서는 다시 팔아먹은 물량 다시 사놓고 이런 전략 가능해요 본인이 단타 좋아하시니까 그런 전략도 가능하니까 너무 급하게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팀원으로 합류한 거 환영합니다 혼자 하실 때 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셀트리온 여기 17만 6천원권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고요 저는 기관외국인 차액실 물량 좀 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단기간에 급등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할 바 없습니다 자 KMW 5G 종목 중에 반드시 사들어가야 될 종목이다 생각하고 전일 매수 의견 이후에 일단 올라가고 있고 농심 농심 전일 음식료 개통 상당히 급등했는데 불구하고 농심이 딱 붙들어 났는데 오늘 한번 추가로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처져도 24만 7천원권만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초반에 매수가 인근 올라오면 상황 봐서 올라왔는데 튕겨 내려오죠 그럼 손실 보지 말고 적당히 끊어 나가요 자 다시 한번 더 전략 드립니다 본인이 수익 나고 다시 들어가고 물려있는 거잖아요 수익 두 장 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익은 지켜라 손실은 보지 마요 아시겠죠? 지금 상황에서 더 추가 수익 내려 하기보다는 완전 꼭대기 잡았기 때문에 내가 수익 난 거 그래도 플러스는 딱 유지시키는 정도 해서 축소해 나가고 뒤도 돌아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후회 따위 하지 마세요 던지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간다고 후회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일단 컨트롤 해 나가요 같이 좀 해 봅시다 하하 자 그래서 오늘 시장상황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오늘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은 여기 1800 인근까지 일단 열려 있는데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느냐 추가 상승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삼성전자 보호권에서 흔들흔들 하고 있구요 하이닉스가 탄력도 좋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 셀트리온 제약 일단 4% 떠서 시작합니다 하하 일단 양호 자 인서님 여기 6만 천원 밑으로 막 깨기 시작하면 줄여요 6만 천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4분할 정도 해서 던져요 4분할 정도 해서 그죠? 여기 쳐지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강도에 따라서 던져요 확 밀린다 싶으면 절반씩 던져요 일단 대기 올라가니까 야 많이 올랐거든 지금 자 동시효과하고 다르게 시장 약색 출발입니다 코스피 여기 삼성전자는 47,400원 깨지면 축소해요 47,400원 깨지면 자 셀트리온 제약 주시하고 밀리면 많이 밀립니다 잘 보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에 더 집중해요 같이 봅시다 일단 같이 보는데 여기 무너지면 안됩니다 6만 천원 일단 시장 출발사항이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도입니다만 외국인 코스피에서 17억만 해놨으니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일단 좀 지켜봐요 셀트리온 제약 4분의 1 던져요 셀트리온 제약 4분의 1 던져 이거 쳐지겠어요 4분의 1 추가 더 던져요 절반 던져요 합이 절반 던져요 쳐집니다 셀트리온 제약 다 던지기를 권유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다 던지기를 권유합니다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금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하면 되니까 던져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마 올라가든 말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너무 꼭대기야 저 원망도 하지 마시고 이거는 본인이 되게 높은 데서 물려왔으니까 그죠 음 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버틸만 합니다 삼성전자 아직 버틸만 해요 삼성전자도 여기 48,000원 밑으로 깨기 시작하면 조금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고 있으세요 자 단체 토기 날려요 단체 토기 아주 사적인 것 빼고는 단체 토기 날려요 셀트리온 제약 쳐진다 그죠 던져야 돼 오저 끌리면 푹푹푹 빠져요 잘못하면 다 던져야 돼 다 던져 됐으니까 됐어요 패스 저도 안 쳐다보겠습니다 쳐다보면 그죠 이렇게만 딱 쳐다볼게요 여기 매도시그널 매도시그널 자 농심은 올라가고 있고 KMW 여기 좀 비실거리긴 한데 여기 약간 취직권이거든 인서님 돈 있죠 딱 대기 어저께 얼마같이 사라고 이야기했죠 그 금액에 맞춰서 일정하게 해야 돼 1500씩 딱딱 사야 돼 어떤거는 1000만원 사고 어떤거는 500 사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베팅 기법이에요 베팅이 일정해야 돼 그런거 잘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린거는 대박 물타기 해가지고 대박 비중 들어가가지고 확 가지고 올라간건 찔끔 사들어갔는데 푹푹푹 올라가니까 못 사들어가고 막 물려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 아 조금밖에 못 먹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셀테리엔드가 좀 쳐지네 시장이 안좋아요 지금 이제 공이니마고 다 틀어왔죠 자 공이니마고 다 틀어왔죠 자 이거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 뭐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지나간거 생각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더 빠지면 어떡할겁니까 10% 15% 빠지면 어떡할건데 지나간거 생각하지 말자 딱 그랬습니다 됐고 자 여기서 매도한 이유에 어떻게 됩니까 은꼭님 희망 내려오죠 매도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더이상 이야기 안합니다 손실보고 쏙쓰린사람이 있으니까 이야기 안합니다 근데 누적으로는 손실이 아닌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됐습니다 그만 자 은서님 KMW 1차 매수 1차라면 한번 베팅이다 말이죠 1500 사는겁니다 시장가에요 시장가 자 은꼭님 남아있는 돈 전부다 K 매수 5G중에 지금 KMW 잘 못갔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그 이야기 계속 하고 있어요 아침에 한번 흔들어 하고 이렇게 추가로 올라간다면 크게 물이 높습니다 자 외국인 일단 매수로 잡힙니다 외국인 선물도 일단 플러스 인서님 매수 이후에는 우리 채팅방이 보이죠 저런식으로 매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면 좋아요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반드합니다 셀트리온 반드합니다 4G 3G 4M 5M 자 삼성전자 던지지마라 그랬습니다 일단 올라갑니다 홀딩 셀티눈 제약 지웁니다 보고있으면 마음 흔들려요 누구든간에 자 뭘 볼까 셀티눈 헬스케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서는 if란 말을 가장 배제해야 된다 만약에 그때 안 던졌다면 아 만약에 그때 안 팔았더라면 그런거 가장 만약에 그때 팔았더라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kmw4 한 이후에 반등합니다 삼성전자 올라가요 인스님 들려요 이 핸드폰 하나로 방송 듣고 매매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방송도 중간에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죠 자 시장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야 이거 완전 초장에 한번 흔들긴 왔네요 그죠 시장 플러스 전환 이렇게 하면은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포트폴리오도 일단 다 플러스. 바이어도 오늘 뭐 괜찮은 편인 것 같고. 나오지 뭐 그만 그만합니다. 항공주 이런 쪽에 정부가 100조 규모로 기업이 도산한 거 맞겠다. 이런 쪽에 약간 수혜를 입는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줘서 막아주겠다 이거지. 그 섹터가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onnet을 해줘서 매우 어린 양성로 diabetes 아이컨이 9-1-5-2-1-1-2-1-1-2-1-2-1-2-1-2-2-1-2-1-2-2-2-2-1-2-1-2-1-2-1-2-1-2-1-2-1-1-2-1-2-1-1-2-1-2-1-1-2-2-1-2-1-1-2-1-2-1-2-1-2-1-2-1.1-2-1-2-1-2-1-1-2-1-2-1-2-1-2-1-1-2-1-2-1-1-2-1-2-1-3-1-1-2-2-1-1-1-2-1-1-1- 으 으 자 지금 현재 미국선물 플러스전환입니다. 양호 플러스전환 LG화학이 2차전지인데 2차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상 좀 봐줘야 되겠죠. 일단 시장은 플러스전환 했습니다만 기관에고인 또 쌍그림에도 나옵니다. 마지노선 전일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 정도 전일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 1645 정도 지켜낸다면 마이너스 된다 해도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이거 한방에 강하게 치우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옆으로 슬슬 끼면서 순고르기 좀 하고 한번도 치우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487 여기 무너뜨리지 않으면 만족할게요. 자 결론 간단하게 생각해서 밑으로 팍팍 앉혀지면 된다. 장대음봉으로 팍팍 안 밀리고 그냥 적당히 아래비꼬리 달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 조정은 아주 양호하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요. 단기간 급등했습니다. 디스코 아까 셀 추가하라 했는데 했어 셀 추가 셀 추가 돈 있지 돈 너무 많이 놀리지마 아까 유료 채팅방이 날렸다 셀트리온도 아 지금 19만원은 자꾸 돌파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양호합니다 현재 양호한 조정 이에요 밑에서 바닥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죠 없는 분 사들어가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쳐져도 17만 5천원 것만 시켜내고 거기서 반등하면 추가할겁니다 셀트리온 20만원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20만원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20만원 셀트리온 20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농심도 뭐 그럭저럭 있습니다. 별 걱정 안해요. 자, 요점. 시장이 급등하는 바람에 단기적으로 고점부여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종목 잘못 따라가면 물려요. 그러니까 비교적 많이 안간 종목들 아니면 먼저 갔다가 초정받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은 지금 어중간한 자리에요. 그죠? 뭐 때문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저항 받지 않습니까? 한방에 빵 가기는 힘들어요. 한방에 빵 가기는. 근데 일단 외국계 매수 잡힙니다. 던질 필요까지는 없다 이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우리는 여기 위에서 잘 챙겨 먹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단가가 좀 더 위라든지 그죠? 오줌가 안한 사람들은 조금 더 지켜봅니다. 4만 8천원 밑으로 하회하는 거 보고 조금 다 던질 필요 없어요. 조금 축소하고 그죠? 밑에서 다시 사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돈 있을 때는 돈 남아 있을 때는 신규 회원한테 꼭지보가 이야기해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다 적용돼요. 비중이 풀로 차 있거나 그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좀 있고 이러면 다른 사람 풀로 가지고 사 이래도 같이 사면 됩니다. 여러분, 저 kabetit은 이제 사면될 위에서 감사합니다. 인수님, 들려요? 다 직장인이니까 들었다 말았다 하는 모양입니다. 증시 안전펀드가 무조건 적인 매수가 아니라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거다. 저 의견하고 동일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항공주라든지 도산 할 것 같으니까 막아주겠다 이런 부양책으로 100조 규모 푼다 잖아요 그게 뭐 호재입니까? 안죽도록 심폐소생술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고통받고 있던 주주들한테 조금 혜택이 가는 거지 그거 좋다고 덜렁 사면 안된다 라는 것과 맥락이 같아요. 그리고 바다권에서 급등했는데 잘 초반에 사들어왔다면 몰라도 뒤늦게 어제오늘 정도에 뒤늦게 따라다 가면 잘못하면 물린다. 그게 그 뜻하고 일맥상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딴지 아닙니다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말은 쉽죠.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알아야 말이지. 그쵸? 일반인들이. 그쵸? 말 얼마나 쉬워요. 조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거 누가 몰라요. 그쵸?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것보다는 지지해서 매수하고 저항해서 매도하라 이게 좀 더 난 워딩일 것 같구요. 딴지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에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구요. 자 유료회원들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혼자 힘든 장이에요. 변동성 극심하기 때문에 시장 좋다 해서 내가 못 따라가고 그냥 손가락 빠는 사람 많습니다. 고민 고민하다가 따라 들어가면 꼭대기에요. 단기 고점이에요. 그쵸? 왜? 사이클 있는데 하루 이틀 고민하면 그게 조정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니깐요. 여러분들 링크 있으니까 다음 카페 수익 실현해 놓은 부분들 여러분들께 게재 해놨으니깐 한번 챙겨보시구요. 방송 많이 도움됐다 생각하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가능하니깐요.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 넣은 김에 그러면 수익 인정 한번 해 볼게요. 자 시장이 박살났는데 그죠? 셀트리온 제약 48% 수익 났습니다. 그죠? 전전일 200 챙기고 어저께 650 챙기고 셀트리온 제약 48% 수익 삼성전자 셀트리온 제약 전전일 던진 거 챙겨먹고 삼성전자 어퍼 쳐 가지고 10% 챙겨먹고 와우 그죠? 셀트리온 제약 삼성전자 대표선수는 알아서 셀트리온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전전일 셀트리온 150정도 수익 났는데 어저께 또 400 수익 추가 그죠? 팀원으로 합류하시면 실력 배양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안에 그 말고 천지로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십시오. 옛날 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투자하기 전에 방송으로 검증을 하시고요. 녹화방송 다 올라가 있으니까 말하는 게 얼마나 맞아뜨려지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고 한 거 아니거든요. 실시간으로 사업하라 합니다. 조금 전에도 KMW 5900은 4 그랬거든요. 일단 올라갑니다. 그죠? 셀트리온도 뭐 사한 이후에 안 빠져요 일단 농심 어저께 사했거든요. 좀 흔들흔들 한다고 여러분들 걱정했습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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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겁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 던지지마 하니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지지와 저항 추세 이탈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생방송에서 그건 안 쉬워요.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꽁이님 본인 바라는 대로 돈 한 푼도 없죠? 남은 거 다 질러라 그랬습니다. 꽁이님 KMW 단가 얼마야? 남겨줘봐요. 저기 유료방에 유료방에 출연한 남검 자 시장 와 호수가 2.3이나 올라갔어 와 뭐가 그렇게 많이 갔지 자 여행 항공주가 막 날라가네요 자 지금 어저께와 이어서 그죠 낙폭 과대한 섹터들 좀 반등 나오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셀트리온 삼행전 좀 비실비실 거리고 있지만 감내할 정도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애들이 오늘 좀 날라가네요 실라젠이 13% 올라갑니다 빠진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실라젠 엔터테인먼트도 강하고 건설주도 좀 강하네요 그죠 자동차도 반등하고 있고 미국선물이 올라갔나 안봐도 비디오죠 그죠 1.20%로 미국선물 상승세 확대하니까 같이 올라갑니다 시작 같이 올라가요 일단 양호입니다 양호 외국계 순면수 아직까지 잡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외국계 드로입니다 여기 지지 권역에서 잘 지지합니다 KMW 여기 저항권에서 조금 주춤하는 건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폭하고 올라가면 이제 스타트 하는 겁니다 5G가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5G 시총 상이기 때문에 그죠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농심도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농심도 땅구 다 가는데 이거 못 갈 이유 없거든요 농심이 음식료의 대장이에요 사실은 여기 위로 올라갈 겁니다 27만원 여러분들께 제시했습니다 사라고 그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 홀딩 가능해요 자꾸자꾸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관심 많으니까 48000원 깨지면 조금 축소하세요 47000원 깨지면 조금 더 축소 그런 식으로 다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축소했던 건 내려오면요 반등할 때 그때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죠 이것저것 다 싫으면 조금 들고 가는 것도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던질하고 난리 안 치잖아요 그죠 왜 시장이 그냥 조금 조정 받았다고 한번 퍽 하고 치고 하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크게 나쁘게는 안 봅니다 오늘 일단은 어저께는 뻥카 잡혔는데 그죠 오늘은 일단 외국계 들어옵니다 환율 챙겨 봐야지 그죠 환율 일단 조금 더 내려갔어요 크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여기 돌파된 고점 보이니까 여기 한방에 안 죽는다 아닙니까 그죠 장이 지지로 바뀌거든요 아까 장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방에 팍 죽기보다는 약간 왔다리 갔다리 좀 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1220원 밑으로 빨리 얼마나 강하게 하회하느냐가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일본도 3% 하락합니다 일본이 어저께 너무 많이 가긴 너무 너무 많이 갔어요 사실은 정말 며칠 Dank 네 ed никаких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쉽게 보도록 하죠 음 음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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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참 최근 들어서 아이러니한게 기관에 애국인이 매도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말은 뭡니까. 개인이 이렇게 사들어오는데도 잘 안밀려요 그죠? 참 신기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관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그냥 폭탄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 차이 실현을 하되 그냥 슬슬슬 위에 물량 대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이야 공격적으로 그냥 때리 패는게 아니고 그죠? 폭락할 때처럼 주도적으로 밑으로 죽으라고 때리는게 아니라 올라오는 종목 올라와있는 종목들 그냥 슬슬슬슬 그냥 물량 넘겨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 또 풀어서 나옵니다 지금 그죠? 외국인 선물 잘 봐야되요 계속해서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그램 매도 차익거래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세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물을 잘 사주면서 치수를 그래도 안쳐지게 외국인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환율 아까 그 자리 인근입니다 셀트리온도 비교적 양호하게 잘 있고 KMW도 양호합니다 자 농심 올라간다 농심 그죠? 삼성전자 던질 필요 없다고 했고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삼성전자 홀딩도 가능해요 이제는 나왔겠지 외국계 순매수 현황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사네 그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사고 있고 엔시소프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엘지화학 매도하고 있고 네이버 매도 SDI 매도 이노텍 엘지 이노텍 현대차 매도 카카오 매도 확연하죠? 뭐가 확연하다? 많이 올라간 것들 그냥 위에서 턱턱턱턱 그냥 살살 던지고 있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죠? 선물 사주면서 인덱스 펀드 쪽으로 그죠? 조금씩 조금씩 매수세 유입되는 것 같아요 인덱스 펀드라면 지수 연동되게 그죠? 코스비 200 안에 있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지수 연동되는 펀드를 인덱스 펀드랍니다 꽁이님 농심당가 올려봐요 농심당가 candidates 다 플러스네 도록하면 되요 48% 먹고 실컷 먹고 그죠 농심에 삼성전자 들어가가 11% 챙겨먹고 뽀뽀친게 농심입니다 또 플러스 그렇게 하는거에요 그렇게 한겁니다 여기 딱 수렴하고 밑에 탄탄하게 받쳐져 있고 이 평선이 몇개가 뭉쳐 있습니까 깨고 내려간다구요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러한거 접근해야 된다구요 꼭다리 있는거 접근하면 안돼요 수납매 들어온다 했습니다 어저께 다른 음식료 많이 갔는데 농심원처 못갔거든요 업종 내 수납매 올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일단 그러면 그런데 5G를 지금 대장들을 잡아놨거든 지금 KMW하고 RFHC가 지금 HIC가 마이너스고 밑에 딴 애들이 플러스 거든요 또 돌아설겁니다 아마 그죠 그리고 아무거나 여행 하나님의 눈 were 맞죠 그리고 그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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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국선물이 지금 플러스전환 됐거든요. 플러스전환 이후에 조금 뭐 그죠 또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무리 없습니다. 크게 무리 없어요. 미국선물이 마이너스 1% 정도만 빠져도 별 무리 없습니다. 올라온 게 얼만데 올라온 게 얼만데 그죠 올라온 게 얼만데 마이너스 1% 이내 정도 조정이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방에 무조건 팍팍팍팍 못 치고 와요. 지금 올라오면 그죠 차익실현물량이라든지 이런 매물때 지금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반복합니다만 얼마나 저항권에서 얼마나 저항권에서 안 밀리고 적당한 많이 조정받으면서 승고력이 좀 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음봉이 팍팍 떨어지면서 밑으로 확확 밀리지만 않으면 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 더양호 그죠 오늘까지도 갈 수 있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열리기 전에 말했어요. 시장 열리기 전에. 일단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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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17만 5천원권 6천원권만 지키면 무리 없다 말씀드리고 있고 현재는 외국계 매수세 두르고 있고 강한 상승 이후에 숭그러기 양상이다 쳐지지 않으면 양호합니다. 박박박 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요 갖다가 늘려주고 왔다갔다 조정 받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셀트리온 무리 없구요. kmw도 저항권을 지금 돌파를 현재 잘 못하고 있는데 여기를 퍽 하고 양봉실른 순간 6만원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농심도 지지권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돌아가면서 급등 나오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대기에서 오중간하게 꼭대기에서 따라다 가면 크게 물릴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시장이 계속 반등 초지면 보이면 다시 반등도 하겠습니다만 꼭대기에서 물리면 크게 물릴 수 있으니 그거 조심하시고 적당한 지지권 보이는 종목군들에서 매수를 해놓고 조금 기다리면 시장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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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는 양상이니까요 그렇게 접근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 주십시오 자발적 그건 기다리겠습니다. 광고 좀 봐 주시고요 전 닥터케 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Hey-ya Hey-ya Hey-ya